중화공업 육성의 시책의 중점을 두는 현대차 그룹이 지난해 판매량 기준 세계 3위권 완성차 그룹에 올랐습니다. 하청 노동자로 살아난다는 것을 지옥 가사를 먹습니다. 여성이 떠나는 동네는 미래가 없어요. 앞으로 태어나는 아기 숫자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울산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더 이상 지방에서는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곳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